오늘 출발 진취하면은 하창봉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추석 지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역시 또 IPO예요. 좀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올해 3분기에 IPO에 몰린 공모의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요. 경쟁률도 크고 기록들을 계속해서 세우다 보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일단은 그 분위기를 타고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난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공모가도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됐고요. 어제 오늘 일정으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 8조 원 정도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일반 공모 첫날이었고 오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첫날은 보통 보면 신규주들은 양일 정도의 일반 공모를 하게 되는데 첫날보다 둘째 날이 좀 많이 몰리고요. 이게 지상파 8시 뉴스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SK바이오팜, SK카카오게임즈, 빅히트까지 왔는데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4개 이상 정권사에서 주관사를 해서 정권사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배정 물량 자체가 NH, 한투, 미래에서 대우키움 정권 나눠져 있고요. 공모 아시겠지만은 713만 주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 공모가는 아시겠지만은 빅히트가 제시한 공모가 최상단이었습니다. 상단이었습니다. 13만 5천 원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요일정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장 예정일은 다다음주 목요일로 예정되는 15일인데요. 뭐가 좀 그러냐 하면은 지금부터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 물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4시까지니까. 지금 만약에 13만 5천 원 기준으로 보면 총 취직수가 3,3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이 4조 5천 원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캐쳐마크 하나 던져지는 겁니다. 왜? 지금 상장되어 있는 JYP 엔터와 YG와 SM의 어제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받더니 대략 합치니까 3조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비교가 되는 거죠. 빅히트 하나의 기업이 기존에 상장된 엔터 3사, SM, JYP, SM보다 시가총액이 크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빅히트 엔터한테 공모를 할 때 또는 다 다음 주 상장될 때 체크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기준이라 데이터는 크게 얼마는 없는데 좀 참조차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들은 일단 경쟁률은 카카오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카카오가 1,400대 1, 그리고 빅히트는 1,100대 1. 하지만 기관 수요 예측에서 보통 1,000대가 넘으면 이거는 엄청난 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청약점금이 과연 오늘 얼마 몰리냐가 좀 중요한데 어제 수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당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조금 못 미쳤어요. 최종일은 58조였는데 첫날은 16조였죠. SK는 30조의 고조였고 중요하지 않고요. 경쟁률인데 이제 그거죠.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1억의 청약점금을 넣었을 경우에 SK바이오팝은 13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미를 많이 보셨어요. 왜냐하면 15만원, 20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봤더니 8분 팔아서 잘해야 한 10만원, 15만원 남겼을 것 같습니다. 5조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인데 빅히트 엔터가 오늘 4시 집계를 했을 때 이게 1,000대가 넘어버리면 한조 나옵니다. 1억 넣어서 13만원짜리 하나 받아서 따상을 치면 한 15만원 정도 버는 거죠. 그런 어떤 폴로에 좀 이따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상장 이후의 시가총액이면 아주 불지의 종목들보다도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빅히트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나요? 어떤 회사인지.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냥 BTS, 다이나마이트 여기까지 알면 함부로 가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한 번 봤는데 70대 어르신이 청약하러 갔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SK바이오판 카카오 게임즈 하는 청약을 해봤기 때문에 온라인 비준이 되게 높은데 청약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객장이 나아가는데 기자분의 인터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보여주기식 기자라는 인터뷰도 알고 있습니다. BTS 아십니까? 했더니 아, 빅히트 엔드테인먼트를 알고 청약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어르신의 답변이 BTS 아니냐? 인연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기까지라서 조금 짙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회사가 어느 정도 회사를 많이 갖고 있냐 하면 상당히 많은 엔드회사들은 원래 계열사가 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 종속 회사를 보면 이제 빅히트 재팬 쪽이 있죠. 그래서 보면 키스트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재팬 법인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던 겁니다. 도쿄돔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거고 조금 주목하는 것은 바로 BNX라는 회사입니다. 비상장인데요. BNX가 바로 전자상거래업이라고 딱 적혀있고 자산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이게 438억인데 BNX 같은 경우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버스를 만들었고 위버스를 유통관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세트에 보면 캐시카우를 만드는 거죠. BNX라는 회사가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오공 같은 기업들이 관련 중 움직인 게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에서. 그래 보면 연결해서에 픽히트 I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립한 지는 다 1년도 안 됐어요. 여기서 이제 문구라든지 회화라든지 사무용품을 만듭니다. 자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28억, 228억이죠. 280억이군요. 이 정도 금액이 좀 됩니다. 100만, 1000만, 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레디스 엔스테인먼트라는 회사도 한 10년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이제 빅히트, BTS 외에 다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빅히트가 BTS를 이제 정권스 에너지스트 분들도 이 평가가 좀 다양한데요. 상당히 많은 거 기존에 이제 SM이나 JYP와 다른 게 뭐냐 하니까 상당히 큰 팬층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 네. 그 팬층을 모아는 두 개의 앱과 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버스입니다. 이게 아까 BNX에서 만들고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제 다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티셔츠도 팔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파는 거고 BTS가 있고 투마로우 투게더가 있고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또 6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직속 라인이 있고요. 아티스트도 약간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 직계가 있고 협업한 아티스트가 나라져 있습니다. 걸프렌드 여자친구는 협업 쪽이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020년 과연 BTS의 그냥 간단한 이력만 좀 빨리 살펴들어 보면 가장 가장 올해 1분기에 히트를 친 게 바로 Map of the Soul 7을 가지고 빌보드 200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한 거고 가장 제가 7년짜리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험입니다. 최근 8월 달에 성과를 보면 정말 이게 IPO와 너무 매칭이 됐지 않습니까? 당장 10월에 상장을 하는 걸 앞두고 8월에 대박이 터진 거죠.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빌보드 탑 100에서 1위를 했고요. 유튜브 최단기관 1억 뷰를 돌팔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말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BTS의 위상을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숫자로 봐야겠죠. 머리 아픈데? 이제부터가 진짜 조금 전까지는 BTS가 어떤 기업인지를 간단하게 봤고요. 숫자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도 머리가 아픈 겁니다. 아까 시가총액이 BTS가 13만 5천원인에는 4조가 넘는다고 했더니 작년도 기준으로 과연 그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느냐 딴 애들이 지금 1조가 안 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SM은 작년에 6,570억 8억을 벌었고요. JYP 2,600억 YG가 2,600억 JYP는 박진영 1,500억인데 YG가 영업이익이 20억으로 폭 떨어진 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빅병이 활동을 안 하죠.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고 근데 여기 보면 매출액은 비슷해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게 작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빅히트가 엠트3,4보다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BTS는 또 한 번 더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쪽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벌써 더블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987 이게 작년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략 5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 1,000억 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봤더니 상장되기 전에 보통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기준으로 봤더니 매출이 한 2,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97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 곱하기 하면 됩니다. 연간 1,000억은 무난한 거고요. 순이익도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보통 영업이익이 높고 순이익은 보통 감소를 하는데 순이익이 높다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쓸데없는 돈을 안 쓴 겁니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제가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팩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크게 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니까 좀 그런데요. 레이블 조직이 있고 도메인 조직이 있는데 레이블 조직이 보면 바로 BTS의 핵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탄소민단과 대상소민단과 아까 말씀드린 투마로우 바이 투게드가 계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세븐틴과 뉴이스트 그리고 소스뮤직에서 바로 걸프랜드의 아티스트를 육성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본 쪽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메인 조직에서 조금 더 확장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BNS BNS에서 바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운영, 관리를 하고 여기서 샵핑몰을 만든 게 이게 바로 위버스 샵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BTS만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ot Only BTS라고 잘 못하는 영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BTS는 올해 7살 됐습니다. 2013년 그리고 이제 투마로우 바이 투게드는 작년도에 생생 있는 보이그룹이고 그 다음 세븐틴 여기까지가 직계 방탄소년단과 투마로우 바이 투게드가 직계 직계가 반개가 자꾸 나눠서 좀 그런데 빅히트 소속 직계를 소속 직갈 때고 세븐틴이라든지 여자친구는 좀 오래 됐죠. 오래 됐단 말이에요. 좀 그렇습니다만 그룹이 생성된 지는 5년 정도가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40년 지나도 여자친구예요. 네 아주 뭐 글그룹 이름을 좀 잘 지어놨고요. 그러면 이제 BTS가 과연 어느 정도의 캡파를 보여줬는지 앨범 판매보면 딱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해 1월 달에 빌보드 핫 200에서 1위를 달리했던 맵 오브 더 소울 7 같은 경우가 420만 장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빅히터 쪽에서는 아티스트 기준으로 보면 BTS와 세븐틴이 1위고 여자친구는 최근에 활동을 좀 안 하더라고요. TV에도 제일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준으로는 판매량은 상당히 미진한데 거의 BTS가 압도적이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엄청 빨리 달려야 되는데 BTS의 글로벌 위상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구나. 자 공연 수입가 작년도 기준입니다. 올해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2019년도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공연 수입 콘서트라든지 공연 수입가 티켓 판매량을 봤더니 이게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 억. BTS는 17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공연 수입으로만. 그리고 이제 티켓 판매는 대략 130만장인데 여기 앞뒤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더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헬튼 존이 4위하고 있고요. 번조비가 밑에 있습니다. 6위네. 네. 그리고 핑크, 메탈리카 같은 경우는 3위 정도인데 지금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작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페이스라면 여기서 200만, 20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리아나 그란데도 한참 밑에 있네요. 한참 밑에 있네요. 자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제 지금 청약하는 것이 맞느냐.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는 오케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을 고민하기보다는 따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따상이라는 게 이제 13만 5천 원이니까 시초가가 27만 원 시작해서 거기서 30% 사항가를 딱 치면 35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남을 거라는 거는 어느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모를 하시는 분들이 한 주 받으니까 욕심이 한 주 받는데 아침에 20, 30% 오르는 거 가지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든 바람은 카카오 게임즈 SK바이오처럼 공목가의 2배에서 바로 사항가 들어가는 걸 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들은 조금 해의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다는 논리는 보통 포로만 하는데 엔터주들이 한 30에서 50배 하는데 만약에 13만 5천 원 때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40에서 50배 정도의 밸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버스에 대한 약간 불투명한 지붕은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의무보교 확륙이 좀 났습니다. 장이 곧 시작됩니다.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사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꽤 있고 해서 그 흐름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요즘 사람들이 키움즈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